19. 안녕하세요. Hello. Welcome back. Welcome to my What's In My Bag. 여기에서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What's In My Bag 시작해볼게요. 첫번째, bag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반 루이스 bag 반 루이스 커버 제때 뭐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건 맥북 프로 14인치 23인치 저는 모든 것들 다 용서하는 게 에디팅, 학생업에 다 용서하는 곳에 다 용서하는 게 모든 것을 들고 정말 매일 사용할 것 같아요 매일 사용해요 매일 사용해요 되게 좋아요 애플을 좋아하고 애플 제품들 좀 많아요 이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제가 진짜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제가 처음으로 사용하지 않지만 제가 주문하는 것들은 그리고 제가 음식을 먹으며 뭔가를 먹으며 이걸 먹으며 보는 걸 좋아해서 이 아이패드를 유튜브로 숙제용 넣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쓰고 있어요 항상 갖고 다닙니다 펜슬로 내 아이패드가 꽤 많이 나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전용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닙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카메라 저는 DJI Osmo Pocket 3 저는 항상 영상에서 촬영하는 영상입니다 저는 이 카메라가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카메라가 더 좋아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카메라가 더 좋아합니다 저는 이 카메라가 더 좋아합니다 좋은 카메라입니다. 좋은, 작은, versatile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도 가지고 다니는데 사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카메라 감성을 좀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둘 다 섞어쓰려고 하는데 항상 카메라 두 개 다 가지고 다닙니다. Talking about cameras, I have the battery pack for this camera right here. It carries three. It's a really good thing to have. So, I'm always charged up and ready to go. It's three batteries, so it's very easy to charge. The camera is very fast. So, I need a lot of battery. It's really good. I'm going to add this. I carried a calculator around. Just because of my class. My econ class requires a calculator. So, I carry this around. Not that deep. Just a calculator. Nothing crazy. This is my favorite pencil. Ever. 제가 연필을 되게 쉽게 잃어버리는데 연필 하나씩만 들고 다니면은 잃어버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연필 하나만 들고 다니는 편인데 뭐 대부분 일을 아이패드나 맥북으로 하니까 이거 연필을 사실 쓸 타이밍도 딱히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쓸 때는 이걸 씁니다. 저는 스낵자입니다. 저는 항상 배고파가 되거든요. 저는 항상 배고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낵을 좋아해요. 이건 푸틴바를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이건 한국 스낵입니다. 설곤약이랑 푸틴바를 항상 들고 다니고 가끔, 끼니 대처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못 먹을 때도 가끔 있어가지고 배고프면 이거를 먹어줍니다. 되게 맛있어요. 항상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배고파가 되거든요. 항상 배고파가 되거든요. 여러가지로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만약에, 머리가 너무 부족한다면 저는 배고파가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배고파가 되거든요. 가끔, 머리도 잘 예쁘게 안 나올 때나 머리가 좀 거슬린다거나 할 때 모자를 써요. 공부할 때도 모자를 쓰는 편이어서 모자를 항상 갖고 다닙니다. 블루라이 글쓰고 있어요. 블루라이 글쓰고 있어요. 이것들은 한국에서. 블루에레펀트에서. 저는 항상 사용해요. 하지만, 글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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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들은 아주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제가 원래 렌즈를 켜는데 가끔, 공부를 좀 오래할 때 이 안녕을 써줍니다. 네. 블루에레펀트에서 산 건데 블루에레펀트에서 산 건데 되게 찾았어요. 이것도. 좋아요. 이거 제가 이거는 제가 향수 향수 향수랑 같은 향인데 데오더란트를 데오더.. 데오더란트? 데오드란트? 디오드란트? 디오드란트인데 향수랑 같은 향이어서 되게 좋아요 이거는 러시 건데 이것도 한국 가서 산 거거든요 한국 가서 산 건데 이거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샤워하고 나서 이거 쓰면 냄새 좋아요 I carry out money I think this is like everyone but I carry out some cash Just because some stores in New York give you stuff for cheaper if you give them cash So I carry around cash 그 뉴욕 가끔 가면 캐시 현금을 쓰면 좀 더 싸게 받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캐시를 들고 다녀요 혹시나 모르니까 현금을 항상 들고 다니는 스타일입니다 I carry around lenses because there was this one time that one of my contact lenses fell out during class and I was like covering my eye and I'm trying to do class so I always carry around contact lenses now 제가 한 번 수업 도중에 한 번 빠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수업 도중에 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눈 가리면서 어떻게든 좀 수업에 집중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 이후로 항상 렌즈를 두 개씩은 이렇게 한 쌍으로 가져다닙니다 이제 제가 포켓에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포켓에 있는 것들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저도 제가 AirPods을 이후로 가지고 있는 것들 당연히 제 과도 Bennett이 들어갖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애ipods 그다음에 제 과도 1993 저는 아직도科音이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항상 제 과도를 compromised 그리고 제가 포켓에 있는 것이 다른 건 제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지 This is the iPhone 14 Pro Max 폰이 되게 큰 거거든요 근데 제가 손이 커가지고 이 정도 사이즈가 아니면 되게 작게 느껴져요 그래서 폰은 큼직막한 게 좋습니다 I carry on the bump in my pocket as well I don't use it often and a lot of the time I forget it but it's a really good bump to put on for guys so I recommend it 이거 한국 올리브영에서 산 건데 Be ready는 이 제품인데 이것도 되게 자주 써요 가끔 까먹긴 하지만 자주 쓰는 편인 것 같아요 My NYU ID You can't go anywhere without this So I can get locked out if I don't carry this around You know, obviously I carry around my NYU ID always 학생증이에요 학생증은 당연히 들고 다녀야 되니까 이건 항상 주머니 안에 있습니다 So I think that's it with my What's in my bag? I honestly think I carry a lot more around in my bag than other people But I think I like being prepared always So 제가 항상 좀 준비성이 있는 타입이어서 항상 좀 많이 갖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자도 있고 안경도 있고 스프레이도 있는데 좀 준비성이 철저한 스타일이어서 이런 것들도 다 가지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Anyway I want to thank you guys for 20K subscribers It's a really surreal feeling 어제 10K였는데 But now we're at 20K I'll make sure to be a better creator And always work hard 오늘 2만명 구독자를 찍었는데 사실 엊그저기만 해도 1만명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빨리 2만명을 달성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좋은 크리에이터가 되도록 할게요 So That's it for this video And I'll see you guys next week Bye bye Thank you I'll see you guys next week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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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